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 수업을 진행할 조용 강사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웹크롤링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전에 진행했던 웹크롤링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웹크롤링을 수강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반에서 좀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혹시라도 데이터 분석 시간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웹크롤링을 수강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환경을 먼저 구성을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나콘다 기반에서 아나콘다에서 주비선 노트북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웹크롤링에서 진행했던 거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자, 그래, 근데도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웹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아나콘다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을 좀 못 드려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좀 오랜만에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분석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나콘다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세요. 아래쪽에 플랫폼 운영체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PC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체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디폴트가 For Window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하시면 윈도우 기반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나콘다의 그런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요. 그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세요. 설치하실 때 주의점은 뭐냐면 설치하실 때 주의점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지를 의미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어디에다가 줬냐면 저는 경로가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어디냐면 C드라이브의 사용자 밑에 계정명 이름 밑에 DA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본 환경이 되고요. 여기 실제로 설치는 어디에다가 진행을 했냐면 사용자 C드라이브에 보시면 사용자 있잖아요. 사용자 그리고 저는 사용자 이름이 미디어4예요. 그러니까 계정의 이름이 미디어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정의 이름을 딱 봤을 때 계정명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현재 제 PC에서는요. 그래서 현재 선택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사용자 폴더가 여기가 기본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실 때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어디나 설치할 건지 명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경로가 여기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정의 이름이 나는 내 이니셜로 했다. 그러면 뭐 jyh 이렇게 만들었다. 계정의 이름을 그러면은 이 계정의 이름별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본 디렉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또 여러가지 폴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나콘다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설치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따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수강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아 설치 정도는 하실 수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웹콜링 수업에서도 이제 거기서는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라고 이제 제가 예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과정을. 그래서 아나콘다가 설치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지금 경로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관리할 수 있게끔 DA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저는 C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미디어4라는 공사라는 이름을 갖는 사용자가 있고요. 그 사용자에다가 그러니까 로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나콘다를. 그리고 DA 디렉터리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만들고 작업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로를 주피터 노트북을 확인을 해주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켜가지고요. 켜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의 기본 디렉터리가 여러분들 사용자 계정에 해당하는 디렉터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D 하나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가 제가 홈 디렉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확인까지 좀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new 하셔가지고 파이썬 파일을 만드시면 되시고요. 자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웹창이 하나 더 뜨고 파일이 하나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untighted 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파이썬 파일의 확장자를 IPYMB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크롤링 수업할 때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새로운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피터 노트북의 활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을 좀 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는 주피터 노트북이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방법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웹서치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시든 아니면 헬프에 보시면은 Edit Keyboard Shortcut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든지 단축키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니 선생님 이거 왜 안 알려줍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전 웹쿨러닝 수업에서는 다 했어요. 다 진행을 해가지고 중복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뭐 연계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웹쿨러닝 수업을 수강을 하신 분들께서는 어 뭐 똑같은 환경이구나 크롤링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아나콘다 설치하고 주피터 노트북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엄두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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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